전통을 먹으러 왔어요 전통을 먹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먹으면 좋겠어요 된장국 나오고 나물들하고 도토리묵하고 도토리묵하고 더덕구이 도토리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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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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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고춧가루 옥수수 물 육수 육수 오늘 용문사까지 갈 거고요 1.2km 걸립니다 절에 오면 이렇게 소원 비는 거를 적잖아요 거의 다 가족의 건강을 많이 빌어요 나뭇잎이 너무 예뻐요 여리여리한 것이 여리여리한 것이 지민주uur 더웠다 육문사 도착했어요 엄청 높은데 이거 어디가 끝이야 이게 이게 피리침인데요 용문사에 그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리철탑을 세우는 거라고 하네요 용문사 은행나무의 나이는 약 1,100살 이상으로 추정되면 높이가 42m이고 뿌리 부분 둘레는 약 15.2m이다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높고 오래되었다 음...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러 쓰나 은행나무만 타지 않았다 1,100년 살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? 2,000년 정도 더 살까요? 그건 모르겠네요 은행나무에 소원 비는 것 같은데 역시 다... 가족이죠 엄마 아빠 하늘나라 안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잡ł 약사여래 부처님 아 집에 가는 길에 팥빙수 하나 먹고 가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